너무 무거워 어떡해 안 돼있어 탄력! 탄력! 나에겐 이 탄력이 소중해 조심조심 기아이스가 당선됐어 이렇게 온 거 같죠? 다 왔어 할 수 있어 그렇게 안 높은 거 같아요 어 그래 우짱이 진짜 아 당첨 알아 누나 디아이뚜을 충전해준다고 했다가 그냥 차이 싣고 타다가 아라언니가 방전됐다고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해주죠? 제 생명도 방전될 것 같습니다. 여보! 미안해 실려줘! 얼굴 희색됐어! 메디올투! 메디올투! 내가 아침에 꽂아놓고 출발하겠다. 근데 왜 아웃꽂아놨어? 까먹었어? 아예 생각도 안 알아. 자기가 잘 챙겨야 되는데. 오빠가 원래 충전해주기로 한 거예요? 오빠가 원래 약속을 했어?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.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라누나 메디오로도 아예 갈 수가 없지. 이모야 거기는 지나보래요. 큰일난다. 이게 어디서 방전돼. 더 큰일났네. 이게 인어에서 방전된 건가 아니면 아웃도에서 방전됐으면 답이 없는데? 아라누나 여러분! 나 DI2 방전됐어! 아이씨! 아이씨! 뭐예요? 아이씨! 안 와! 안 와! 진짜 슬프다! 아 차에 가져왔는데! 아! 아 진짜! 윤주아! 아! 아! 이제부터 브레이크 못 잡아! 아우마이갓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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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에 나와야 되는데 씨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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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마 самый 반정도 왔어요 범ges 반방 가도 되는데 방차야 널 앞으로 보내주겠 엄마야 널 앞으로 보내주겠어 언니가 흘러요 재바나 애들은 갔나? 어? 모르겠어 뒤뚜는 살아있어요? 어 뒤뚜만 살아있어 DI2가 방전됐어 못타요? 앞뒤 뒤뚜 밖에서 아프터로 나 그게 아니야 쓰레미 아니야 그러면 아예 배터리가 없어서? 안돼요? 배터리가 없어서? 그럼 계속 모터다 타요? 이날로 타는데? 어 뒤에는 되고요? 피씨로 타야 돼? 아 뒤에는 돼? 어 뒤에만 돼 그래 아우터로 걸고 가야지 아우터? 아우터로 수동으로 못 박아요? 그냥 손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? 나는 이거 버튼 누르면 수동으로 바뀌던데 앞뒤 안되면 100km가 안 남은 거거든요 배터리가 근데 뒤에도 안될 수도 있어요 맞아 저 5% 남았어 힘들다 운동 제대로 하는 중 아까 메디오로 빠지지 그랬어요? 아니 이거 콤 넘어서 그때부터 아 준비를 잘 하자 아까 나한테 그 얘기 하지 않았어 언니? 아 강챠야 나 뒤때도 안 돼 이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나 어떻게 해? 아 아 나 어떡하지? 아니 이 상태로 가야돼? 나 할수있어? 어떡하지? 다 안돼 이제 내가 몇킬로 남았어? 아 역시 유튜버다 안와 어떡하냐 강차야 너는 편하게 앞으로 가 아니에요 가시나요 아 어떡하냐 혼자 한세월 걸릴거 같아 아 어떡하냐 그리고 바람이 막아주면 척도 올라가니까 아 미치겠다 아 옆에 몇 걸렸어요? 인화의 제일 아홉번째 아 나는 할수있어 아 안돼 이게 마지막 고급인가?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 강차 아 콧오프는 안하겠지? 콧오프는 안하겠지? 안하게 만들어야지 야 이거 풀이너웨스여도 좋은데 나 왜이래 더 파냐 아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 이게 하나야 아 강차도 똑같은 기업이로 똑같은 케이던스로 아 케이던스였습니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그라판도에 싱글기어가 사는사람이 있다 하하하하 멘탈값 바라들아 또 반나 또 반나 또 반나 반나 따뜻해 먹겠지? 네 영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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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땀 한 땀 오늘 또 한 땀인가요? 한 땀 한 땀 아 설마 끌고 하지 않겠지 야 왜 이렇게 무겁냐 미치겠네 아 아 강산아 진짜로 야 저거 어떻게 가 야 미쳤어 어떻게 야 나 알아라 잡았다 아 무게가 있긴 한데 강산아 나 맨 끝으로 변했어 야 이거 진짜 안될 것 같아 어 아 아 아 조심조심 아빠 기아이스가 당전됐어 야 진짜 미친다 아 아 미쳤다 더 내려가버렸어요? 응 아 기네 오 허리야 오 오 와리가리 사실 허리가 아팠던건 그냥 힘들게 타선거 아닐지 아 그러게 아 야 진짜 어떻게 하냐 아 야 장난 아니야 아 야 진짜 아 미치겠네 근데 제 뒤면 제 뒤에 있으면 안돼요 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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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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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아 진짜 아 아 아 야 야 이거 너무 아 어떡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아 너무 무거워 어떡해 아 안되겠어 오빠 디아이트가 방전됐어 아 아 아 아 아 다 온거 같죠? 다 왔어 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다 온거 같죠 으악 으악 웃자니 진짜 아 아 강차야 다 왔어 할 수 있어 어 그렇게 안높은거 같아요 아 이게 진짜 한 땀 한 땀 한 한 아 한 한 뜨아 동환이 제대로 나가야 돼 와 진짜 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정신차려 끌바가 웬말이야 아 우리 팀원들이 보고싶네 한 땀 한 땀 한 땀 웃자니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끌바 하고싶다 강차야, 내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? 나도 너무 힘들어 강차, 너 똑같이 하고 있어? 솔직히 말해, 빨리 똑같이 하고 있어? 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타는 게 더 빨리 있겠지? 그런데 티와이 투과, 방조해 밀바 구합니다 밀바! 조금만, 이 서포스를 강차, 자주 오래 강차 네? 고마워, 고마워 이 영광을 해줘, 고마워 어, 그래 그래 미안하고 고맙다 대신 내가 소리 널 했어 잘했어, 다 됐어 내가 기아에 수가 통관이다 한 번에 급사에 인사갔습니다 다 왔어? 아까 잘못 들었는지 2.7kg라고 아 그래? 다 왔어 야, 창피한 거 아니야. 이럴 수도 있어. 아, 죄송해요. 제가. TI2가 방전돼서. 저 순이랑은 절대 상관이 없는 애라. 어, 이거 다운 일인가 보네. 아, 그래요? 다운 일. 어, 살았어. 고마워. 으아! 아이고야. 6대급 머필이었다. 아니! 왕차야, 너 그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지. 다았어. 이제 다운 일이야. 아, 배운 거 아니야. 올라간다고요? 올라간다고요? 다시 올라간다고? 네, 그렇지. 아닙니다. 점심 차려, 알아요. 탄력! 탄력! 나에겐 이 탄력이 소중해. 야, 너 다리에 힘이 풀렸어. 아, 이거 어떡하냐. 한 번만 더. 오, 그래. 오, 그래. 오, 그래, 그래. 아니, 못 가. 강차야, 도와줘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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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. 아, 이거 어떡해. 빨리 못 가고 넘어갈 정도가. 아, 진짜 드라마를 쓰는구만. 한 땀. 한 땀. 한 땀. 아, 잘했어, 잘했어. 고맙다. 진짜 고맙다. 누나를 살려줬어. 엄마. 이게 마지막 오피리기를. 아, 이거야. 정차야. 누나가 그렇게 무거워. 야. 숨소리가 너무 좋아. 많이 거칠다. 디아이2 방전돼서. 이게 제 의도하는 법. 나 진짜 힘든 모습으로 지켜야지. 진짜. 이게 디아이2가 방전돼서 그래요. 일부러. 야. 진짜 이게 마지막일 거야. 그치? 야, 이거 봐. 어쩔 거야. 10.6. 10.6. 어쩔 거야. 야, 진짜 저기가 다 온 거 같아. 그치? 네, 맞아요. 너 왜 손 부들부들 떠니? 여기 무슨 서포카 없니? 어휴, 놀래라. 내 벨토리드. 가자. 아, 안되겠다. 나 진짜. 야. 할 수 있다. 아우. 할 수 있다. 아, 됐어. 야, 보급소 있대. 아, 야. 야, 이거 진짜. 광차야. 아아. 안돼. 아니야, 광차야. 혼자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요? 어. 머리가 있어. 차와. 야. 아우. 쉿. 해야 돼, 해야 돼. 아아. 아. 아. 아이씨. 안 되겠어. 네.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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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를 힘이 없어. 아이고야. 아, 강차. 안 되겠어, 나. 안 되겠어. 저 집이 있으려나? 저 집이 있으려나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처음 갔나? 어, 네. 처음 갔네요. 아. 우와. 우와, 우와. 반가워요. 아아. 아아. 아, 진짜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나. 아, 정말. 가위야. 헛, 둘. Try it A little longer 60km I can go Don't be like it We got 5km 아, 진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, 여기 4km, 4km, 4km 4km 아나운소 화이팅! 완전 수고했어요 오늘 뭐 어땠니? 저요? 저 좋은 척 하나 만들고 가요 아시는 쪽이야? 내가 이 홍점을 한 번 더 잊지 못하겠네 그래서 한 3일은 자정 안 타도 될 것 같아요 설마 설마 내가 설마 디아이티가 감정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진짜 덕분에 완전 수해 아니면 이 홍점 다신 안 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진짜 생각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온 것 같아요 진짜 고마워요 아 진짜 고마워요 이 유튜브 작품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원래 착한 거야 원래 생명자도 착하기로 유명해가지고 아 그래? 인정했어요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